경기 북부경찰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고향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수사팀은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경기 북부경찰청에 직접 접수 또는 이첩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